마르코 기우의 영입이 마지막은 아니겠죠 왜냐면 1군에서 제대로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가 갑자기 느닷없이 최이시 1군 그러니까 잭슨을 밀어내고 1군이 된다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근데 기자들도 그럽니다 추가적인 영입이 더 있을 거다 공격수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찌라시가 나는 게 지금 이사크입니다 근데 이사크는 이거 카이세우드보다 살 리가 없다 왜냐면 살 때도 7천만 유로에 샀고 거기서부터 스타트란 말이죠 그거보다 헐값에 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2028년이고 뉴캐슬의 주전이면 주전이지 비주전으로 밀릴 일 없고 나이 적당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사에도 최씨는 만약에 이사크를 데리고 오려면 클럽 레코드를 갱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크한테 115이면 50엔을 100을 주고 데려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니 어차피 여기다 돈 쓸 거면 처음부터 오겠다는 자원을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냐 이사크는 본인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거든 그럴 거면 차라리 검증은 안 됐지만 이사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이 됐지만 50엔은 아니잖아요? 근데 맨노 얘기는 이정료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최씨가 이정료는 어차피 분할을 내고 또 그 분할을 내는 방식에서 뭐 선수를 끼워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주급은 그걸 못 건들거든 올리냐 내리냐 이것만 있잖아요 주급에다 뭐 선수를 끼워줄 수 뭐 이런 건 안 되잖아 선수와 구단이 거래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급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정료가 많이 나가는 건 감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 구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정료가 높으면 안 됐어요 옛날에는 주급이 그렇게 높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요즘엔 주급이 말도 안 되게 높으니까 이정료가 해결이 돼도 주급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진지하게 밀고 간다면 주급 쪽으로는 이사크와 합의받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동결을 한다든가 2억은 줄 수 있습니다 스쿼드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클럽월드컵 때문에 스쿼드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주급을 많이 안 주는 선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2억 정도는 줄 수 있죠 실제로 2억을 받는 선수는 꽤 있고요 첼시에서 몇몇 사람들이 갤러거 플러스 돈을 아 뉴캐슬이 갤러거를 노린 적이 있으니까 갤러거 플러스 돈을 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첼시는 이제껏 그러고 있어요 존두란 할 때도 마트센을 늦니만이 하다가 마트센을 판게 됐고 루카쿠하고 블라우비치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스왑딜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팀 자체가 첼시입니다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스트라이커에서 잭슨급 이상을 그러니까 잭슨 이상급을 데리고 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사크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꼭 이사크가 올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정료를 아무리 무시한다 해도 이정료를 신경 안 쓰고 주급을 신경 쓴다 해도 카이세도급을 한 번 더 지른다? 왜냐하면 로마노가 한 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미친 딜은 이제 없을 거다 첼시가 저번처럼 옛날처럼 미친 딜은 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얘기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냥 이정도급을 찾아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첼시가 알렉산더 이사크 정도의 링크를 찾고 있구나 그렇죠 기우 같은 애들은 그리고 딱 복권 가격입니다 카이세도 같은 거는 복권 당첨 금액을 주고 사오는 거고 기우가 딱 복권 금액이죠 우리야 89억 막 이러면은 평생 못 만져볼 돈이지만 구단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죠 조나선 데이비드는 보드진의 픽이다 윈스턴이와 스튜어트는 그의 자질을 알고 있으면 오랫동안 팔로워했다 아 윈스턴이와 스튜어트 아 왠지 이렇게 갑자기 아가미가 답답해지죠 갑자기 갑자기 우리 스카우터 부서가 아니라 우리 보드진이 찍었다니까 2억 파운드겠지? 3천억? 아니 그러니까 납보 세일이라는 얘기네요 납보 세일 아까 전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더 이상 미친 디들은 안 한대요 로마노도 그렇고 온스테인도 그렇고 올 시즌 체씨는 더 이상 미친 디들은 안 한답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만 돼도 미친 디를 했겠죠 만약에 이사크를 찍었어 카이세도 마냥 그러면은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저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느냐 2억 유로 갖고 와라 이거면은 진짜 니들이 말도 안 되는 금액 클럽 레코드하고 프리미어 레코드를 부실 각오가 아니면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요 저런 경우에도 파는 경우 있습니다 뭐 한 4천억 들고 와라 그러고 한 1,500억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겐 그거야 웬만한 각오로는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죠 웬만한 각오로는 왓킨스 문의를 거절당한 첼시 ITK이긴 하네요 그럼요 왓킨스를 왜 팝니까 그러니까 존두란을 파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다음 시즌 챔스 나가서 참가상만 받고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그거 팔면 왜냐면 니그에서 득점한 경쟁이 가능한 자원을 굳이굳이굳이굳이 팔아가지고 새로 영입을 했다 쳐 왓킨스만큼 한 달에는 보장도 없고 저는 잭슨 기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게 잭슨 기후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그든 FA컵이든 뭐든 포기하면서 넘어가는 경기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기후가 어떻게 할지 진짜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후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기후, 잭슨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주전급 하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앙크님이 보시기에 기후는 괜찮은 영입인가요? 모든 부분으로 봤을 때 괜찮은 영입이죠 리셀도 충분히 가능한 돈이고 잘하면 그냥 쓰면 되고 이거는 손해볼 게 딱히 없는 딜 기후 신병상의 위협이 변화가 생기거나 몸이 다치거나 이런 거 아예 은퇴해야 될 정도로 이런 것만 아니라면 기후는 좋은 영입이 맞죠 마두에케 금액 정도 300억이 넘어가면 리셀이 좀 어려워지잖아요 뉴스들은 특히 근데 1시 9억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해 기후는 충분히 리셀 가능함 6미터 유로에 싸게 샀고 이런 라리가 해도 충분히 판매 가능 아 맞죠 심지어 세비아는 노리기도 했음 한 진짜 망했다 해도 한 2천만 유로 정도 당장에 허친슨이 한 시즌 보여주고 2,500만 파운드 얘기가 나오니까 마트센 번이까지 합쳐도 한 시즌 반 보여주고 600억에 팔리는 세상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가을 맡고 버려 85반 하니까 죽어도 아버지 익ста 적으로 일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